새로운 코너 내 자랑지 내 잘난 척 하는 거야 됐거든 저기... 저기 전화기야 저기 고장 났니? 30초 후에 이 코너는 정리하는 걸로 여러분들 오늘 운동이라는 코너예요 이러고 야심차게 갖고 왔는데 30초 만에 폐지됐어요 1분 동안은 폐지 가요 방팬들과 통화하다 이거야 이거 어떡해 이거 형! 남자니? 형! 나 완전 폐지야 끊어 이 새끼야 이거 죽어 진짜 죽어 훈계를 하는 거야 야 고도리 내라고? 고, 고도리? 이러고 고도리를 내는 거지 마 노잼일든 심술이 없으면 우리 시청자가 아니지지 프로바코너고 거조한 참여율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썰을 사퇴근 다 됐어 어느 순간부터 코너가 망하는 게 떡밥을 던져라! 됐어!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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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거야! 이거야! 아 여러분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코너를 이제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코너를 이렇게 하고